이 자는 평소엔 잘 안보이죠. 차 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삶는다. 삶는다. 삶는다는 소리가 차에 있으면 자 자가 하나 있죠. 자 자가. 이 차 이러면 자다 이러면 차를 끓인다 이랍니다. 그 다음에 팽다 이러면 차 끓인다. 팽자도 쓰고 자자도 쓰지요. 그 다음에 전다 이러면 쓰지요. 전다. 이거 우리가 전 굽는다 할 때 전자죠. 전 굽는다. 우리 제사 때 전 굽는다. 이 전자죠. 굽는다. 삶는다. 소리 전부 다 팽자 쓰고 전자 쓰고 자자 씁니다. 자다. 팽다. 전다. 이렇게 쓰지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양반은 나대경 선생은 약자를 가져왔습니다. 삶는다. 끓인다. 그죠? 약자가 왔습니다. 뜻은 아까 이런 자자나 팽자나 소위 전자와 같죠. 같는데 이것도 이거는 찾아보면 피리 약자입니다. 피리가 구멍이 쭉 달렸죠.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마 손이 들어가는 장면 같고요. 그래서 이게 피리 약자인데 이거를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가 한자는 표이죠. 표이. 뜻을 나타내는 글자죠. 뜻. 뜻을 먼저 아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이 성시로도 쓸 수 있겠죠. 성시로. 예를 들어서 약이 어느 나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되지만 그것이 처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뜻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 공부죠. 우리 공부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이 보입니까? 이거 책입니다. 책인데 책에는 뭘 담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 둘, 세 개를 담았습니다. 누구 거? 이 하나. 하나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좋습니다. 누가 저한테 얘기해요. 당신 자꾸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소. 그게 훨씬 듣기가 편합니다. 저도 아버지 하나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책에다가 뭘 적었겠느냐. 뭘 적었겠느냐. 그렇죠? 생명이 소중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이 소중하니까 사랑으로.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책에도 안 싫었겠느냐. 이게 우리가 성령이라 해도 좋고. 그렇죠? 이게 불경이라 해도 좋고. 그렇죠? 이게 흔히 주역이라 해도 좋다. 뭘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생명사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 뭡니까?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 부부의 사랑. 인류의 사랑.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까. 이런 것이 이 안에 소위 나라나라마다 나라나라마다 백성백성마다 식구식구마다 소위 기억하고 또는 뭡니까? 물처럼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라고 여기에다가 소위 감자를 삶다 고구마 삶다 삶다가 있죠. 그러니까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게 약자가 되겠습니다.